지플렉스는 보시는 것과 같이 공면 디스플레이를 대책했는데요. 700R의 공유를 채택해 공면 TV를 보는 것과 같은 시야각을 발휘할 수 있고요. 디스플레이는 플라스틱 OAD로 탄성이 높고요. 기존보다 더 선명한 화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. 플라스틱 디스플레이를 채택해 탄성이 좋다고 합니다. 배터리는 LG화학이 독자 개발한 스택앤 풀링 기술이 적용되어 물리적 스트레스가 적어서 안정성이 좋다고 합니다.